기원전 4세기 왕의 여자를 사랑하는 궁정 화가가 있었습니다. 아펠레스는 당시 그리스의 유명한 화가로 그가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는지 그녀를 그리다 사랑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그려야 할 모델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여자 캄파스페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캄파스페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 아펠레스에게 그녀의 나신을 그리도록 했지만 아펠레스는 마음에 그녀를 그려넣었고 그녀도 자신을 그린 궁정 화가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과 기침 그리고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대왕은 아펠레스의 그림을 보고 이들의 열렬한 마음을 알아보았으며 자신의 애인 캄파스페를 아펠레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아펠레스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캄파스페를 모델로 한 여러 작품을 그렸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까지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아펠레스와 캄파스페의 사랑 이야기는 바로코 시대에 널리 알려져 여러 작가를 통해 다시 그려졌으며 아펠레스의 명성은 르네상스 시대까지 이어져 화가들은 그와 비교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